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옛 광주형무소 터에서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유해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전 발굴된 무연고 유골 261구 가운데 한 구가 4.3 유족의 유전자와 일치한 건데요. 광주에 잠들었던 희생자가 75년 만에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첫 소식 안서연 기자입니다. 2019년 광주형무소 예터에서 무연고자 묘지를 이장하던 중 유골 261구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혹시라도 4.3 당시 광주형무소로 끌려간 이들이 아닐까 넉 달 전부터 유족들과 유전자 대조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나도 체열했고 우리 사촌동생들한테도 체열하고 혹시라도 감식해가지고 할아버지 시신을 찾을 수만 있다면 감식 결과 양 씨에게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5년 전 행방불명된 양 씨의 할아버지 고 양천종 씨의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1949년 여름 영혼도 모른 채 광주형무소로 끌려가 옥중에서 사망한 할아버지를 드디어 모셔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혼이 떠돌던 것이 이제는 손자의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편안히 잠드시길 기원하는 거죠. 도 외에서 4.3 희생자 신원이 확인된 건 지난해 대전 본령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희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제는 유전자 대조 대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는 4천여 명. 하지만 채혈에 참여한 유족은 절반 수준의 끝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희생자 신원 확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성현입니다. KBS 뉴스 안성현입니다. KBS 뉴스 안성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